2. 3가루 2. И 만약 commission history 어제 머리를 잘 놨는데 너무 짧아진 것 같아요 기르면 되겠죠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첫 번째 메뉴입니다 오늘 드실 와인은 이스카이 2008년 말백 가베르 넷브랑입니다 그때 참 올드비는 아니지만 신기해 어떻게 십몇 년 동안 다른 데를 다니던 아이가 오늘 내 손에 죽는구나 하는 게 두께가 장난이 아닌데 그런데 diggm 기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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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는 것도 먹어볼까요? 새우 새우 얘? 되게 부드럽네? 음 부드럽네 이건 되게 뻑뻑해 보이는데 맛있다 카페르네 뿌랑이 말벡입니다 와 와 안 될 것 같은데 절대 안 돼 안 돼? 응 절대 안 돼 아니야 괜찮아 죽어 새끼야 안 죽어 음 괜찮아 응? 내가 죽는다고 했잖아 아 짜끈거려 머리 끝이야 이거 진짜 편리한 것 같아 응 인강선생님 저거 아 어디가? 랩치가 많네? 응 예쁘게 잘 기다렸어 잘 안하네 아침은요, 속의 고마워 잠길 두 Tour 오늘의 공부 역시 그대 icle을 또 3종 주인great 물군음 술은 안했을때 이렇게 더스트백이 오간자 느낌의 봉투로 왔네요 아 귀여워 이게 뭐야 너무 귀여운데 이렇게 커드 귀여워 이렇게 더 이어보도록 할게요 안녕 좋다 여기 너무 좋다 자기야 지금 누군데? 아 지금 핫카카리도 주에 하나 먹을까? 면즈 이거 스파게티 면이 가능한가요? 스파게티 면이 가능한가요? 아, 너가 그런 식으로 시다 네, 네 부추님 샐러드? 한국 국회 주구 한국 국회 주구 한국 국회 주구 크리스마스 때 이거 길었던 거 생각난다 어 이런 거 있지 않았어? 그치? 어우, 이거 진짜 좀 강하다 약간 그거 생각나 실내 에러 주기 어, 에러 주기 그게 약간 열대 향이 나 그거보다 약간 매콤해 음, 그치? 음 음 음 음 음 말라 아, 뜨거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트러플 향이 느껴져? 음 엄청 느껴져 그래? 응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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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음 음 음 음 음 찬동 소리가 질환 맛이다 어디에서? 이 치즈에서 어떻게 질환 맛이 날 수가 있어? 느껴봐 응 그치? 대박 이거 질환 아니야 이거? 맛있어? 나 처음 먹어봐 무화과를? 응 설렘구나 아이가 다행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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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e 낡지 다행이다 또 다른 후 ile 낡지 вел게 전 린넨 자켓 이렇게 린넨 자켓인데 약간 스트라이프 같이 한 줄씩 화이트 칼라 씩이 들어가서 이렇게 포인트 되는 자켓이랑 이렇게 다녀오도록 할게요. 안녕 린넨 자켓 린넨 자켓 린넨 자켓 린넨 자켓 린넨 자켓 아직 날씨가 좀 서늘해서 긴팔 셔츠를 입었고 하의는 이런 바이올렛 칼라의 슬랙스를 입었습니다. 린넨 자켓 이렇게 입고 다녀오도록 할게요. 안녕 집에 왔다가 옷 갈아입고 물풀을 가는 길입니다. 머리가 너무 울렸는데?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4단계 5단계 5단계 4단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